우리 가족만 있어? 아니, 이제 하은이 혼자 힘들고 하니까 내가 또 인천, 인천어 또 천왕들 불렀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청라종인성이랑 청라 저기 뭐지 송중기랑. 진짜요? 나 기대합니다. 궁금하네. 우리 용성이, 중기. 청라종인성. 나 봐주지 말란 말이야. 천천히 사시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오, 나이스. 오, 나이스. 하은 씨가 어떻게 잘하네. 심하은이 봐주지 말라고. 오늘 즐겁게 놀사람네. 대답하기 시작. 네.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일 떠나는 것 같네요. 날씨도 너무 좋다.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하기도 했고. 여행 겸 또 강화도로. 또 제가 인천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천의 구속부석을 또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여름 휴가차. 텐션을 좀 놔봤습니다.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렇지, 야은아. 어? 너무 좋다. 어디 가는 게 너무 좋은데 오빠 창문 잘 달았어? 창문? 어. 아니, 지. 무슨 일 생기면 또 갑자기 창문 고장 났다고. 가자, 진싸. 이랬거든. 다시 왔어. 다시 왔어요. 맞아, 맞아. 네가 좋은 날 왜 그 얘기를 해? 보면 즐기란 말이야. 내가 그동안 안 좋은 게 있으면 좀 풀고. 아니, 풀려야 풀리죠. 사실은 이제 이런 기억은 절대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맨날 놀러 갈 때도 창문 닦고 왔나? 이게 계속 생각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놀러 갈 때마다. 어쩔 수 없어. 우리 가족만 있어? 아니, 이제 하은이 혼자 힘들고 하니까. 내가 또 인천, 인천에 또 천왕들 불렀지. 어머나, 어머나. 청라 종인성이랑. 어? 청라 저기 뭐지? 송중, 송중기랑. 진짜요? 자기가 뭐였지? 내가 요즘에 손석구를. 내가 납치는 거야. 좋아, 정말. 나도 손석구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야, 주은아.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갑자기? 아빠만 몰라. 우리 나름대로 또 그 동생들이 또 나를 추악하는 세력이고. 나도 뭐 있으니까 뭐. 넌 뭔데? 엄마도 청라 이다예요. 청라 저기 제니. 청라 블랙핑크 제니. 제니. 제니야. 청라 제니야, 제가? 제니보다 더 예뻐, 더 예뻐. 혜인아. 청라 정혜인. 하다? 수지야? 네. 청라 정혜인. 이거야. 이게 기쁨이. 그렇지. 사실은 저렇게 해서 웃었으면 된 거야, 뭘. 누구한테 피해 준 거 있어? 아니, 그거 돈 들어? 왜 누구한테 피해 준 거 있냐고. 이거 없잖아. 주은이, 상둥이 오늘 기대해. 아, 기대해. 오셨다. 왔다. 나왔다, 나왔다. 조인성 숨죽이 왔다, 왔어. 나왔다. 나 기대합니다. 궁금한데. 우리 윤석이 중기. 청라 조인성. 아이씨. 제니 만나러 가자. 청라 송순이 이노대야. 잠깐만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의 조인성 10% 음식입니다. 이광희입니다. 저는 청라의 송순이라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청소한 동생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후배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야. 좋구만. 아, 인천의 왕? 형, 오셨어요? 왔어? 아, 아기들끼리 여기 있어. 안녕. 아기들도 있고 예쁜 아기들도 있고. 제가 형들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제광이랑 잘 놀아. 그렇게 같이 놀아야 재미있어. 같이 놀아야 재미있어, 진짜. 맞아요. 오빠 짐 다 뺐어? 아, 짐은 다 동생들이 하지. 또 인천 날 추앙하는 세력들. 미안해, 오빠 왜 자꾸 남을 시키고 남의 남편을 시키고 그래. 아, 바로. 아니, 갑자기 본인들이 정한대. 아, 난 이번에는 손죽는 것 같아. 막 이러고 나 진짜. 아, 원래는 공태규의 남편. 아, 저거는 공태규 같아. 있어. 있어. 공태규 있어. 있어. 이준욱이었다가 내가 손석구로 갔어. 이준욱이야? 존 신랑이 손석구로 갔잖아. 나 이거 뭐 팀투 아니야. 야, 진짜 누가 우리 얘기를 들을까 봐. 그렇지, 장현정? 장현정, 그렇지? 장현정. 똑같아. 있어, 있어. 어? 얘 약간 이영이 느낌 난다, 오늘. 이영이야? 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치는 것 같아.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기다려. 자, 먼저 우리 수영장이랑 먼저 애들 하고 놀자, 너희는. 어? 근데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좋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세강이 오빠가 자꾸. 많기빛 형 Meow은 밑에서 두면 되겠구나. 이야, 진짜 그림이네. 아, 속생 economy다. 와. 저렇게 돌삼이? 잘 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속생이. 아, 속생이. 아, 속생이. 아, 속생이. 아, 속생이. 아, 속생하다. 아, 속생이. 우weg, 국물이. 아, 속생이. 아, 속생이. 으아, 속생이. 어? 어? 아니 들어와서 애들 같이 놀아줘야지. 수박먹어? 수박먹어? 짜오. 같이 좀 놀지. 왜 이렇게 짜고 먹었어? 몸은 잔말하고. 남자 이런 거 먹어주세요. 아이고. 아유 귀여워. 아니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다 체육인이 된 거잖아. 다 체육인이구나. 그리고 다 인천이잖아. 인천이잖아. 길에 뭐 그냥 플랜카드가 뭐. 영웅이지 뭐. 국민적인 뭐. 형님 국병 시리 아시죠? 껍질. 거기 형님이 딱 있었는데 그때 형님 그 아우라 때문에 제가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 해야 되는데 못했죠. 어머 어떡해. 내가 좀 아우라는 있어. 이 정도는 거의 저의 신적인 존재들. 아우라. 근데 그때는 다가가가기도 힘들고 되게 넘삽아도 났잖아. 지금 같이 수박 먹고 있는 게 진짜. 그럼 대박이지. 지금 좀 약간 이미지가 좀 푸근해지니까. 그때는 뭐. 태양아는 미리 잡는데 한 10년 만이었어. 왜 그래? 이 정도 살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수영을 안 견들어 가신다고 그랬군요. 아 여민 수심이 낮아서 안 들어갔어. 어머 어머 어머. 아 진짜 아닌 거 같은데. 또 이 남자로서는 저런 동생이 양옆에 있다. 목에 힘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주인공이죠. 박지원 씨한테도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오지연. 오지연 옥동자 박필순 많이 있어요. 김시덕. 네 김시덕. 전보다 잘생기는 애 별로 안 데리고 댄깁니다 저는. 그 안에서. 형님 이거는 여기 독구장에 있던데 한번 실력을 한번 볼 수 있을까. 독구? 네. 엄마서는 춤이 안 봤어. 지금 오빠 우리 훈련량으로 보면은 우리 엄청난 FC가 다 덤비면은 아마 오빠 우리 못 이겨. 아 그래. 천수 형님인데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그럼. 옛날에는 잘해서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지만 지금은 약간 좀 많이 이제 먼 얘기지. 동생들이 원하는 거냐 하면 보여줄게. 형님 인천에 이천사 한번 보여줄게. 나는 이천사야. 좋구. 형들이 원하면 나는 뭐. 족구 대결을 즉석에서. 야 축구 갈 줄 알아? 민아. 삼촌이랑 축구 한번 해 봐. 축구할 줄 알아? 왼발 잘 치잖아. 축구할 줄 알아? 영아 축구는. 형이 2002년 손흥민이었다고. 야 2002년 손흥민이었어. 그렇죠. 이거 풋살풍 아니야? 족구 다 할 줄 알아? 장난 아니야 남자들이 족구 못 하는 사람 어딨어. 족구 남자 했더니 족구는 뭐야? 하진 신이 형. 항상 농풀기 때 족구 하시잖아. 그냥 가는 거에요. 지나가다가 오면. 그렇지. 이렇게 하네. 그렇게 하지. 보통 남자들 군대 가면 족구 많이 하죠? 많이 해요. 박준영 씨는 안 했겠네. 저도 많이 했어요, 족구. 아, 그래요? 방위도 족구해요? 족구해요. 족구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할 시간이 있냐 물어본 거예요. 3일 내기 전에 빨리 퇴근해야 되잖아요. 형수님이 우리 남자 2명이랑. 이렇게 섞어서. 작전 안 짜도 돼요? 없어. 월드컵 하다시피 2천수. 나만 믿어. 10점. 10점 내기. 단판 승부야. 그래도 저는 이천수 팀이 그래도 좀 유리하다 봅니다. 아무래도 이천수가 있으니까요. 우와. 좋다, 선생님 좋다. 에이 뭐야, 에이 뭐야. 엄청 아쉽네. 선생님 좋다. 에이 뭐야, 에이 뭐야. 나 봐주지 말란 말이야. 천천히 사시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하은 씨가 어떻게 잘하네. 심하은이 봐주지 말라고. 가자, 갔다.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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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그렇지. 에서. 머리, 머리. 왔다, 왔다. 넘겨. 괜찮아, 괜찮아. 우리 팀이 아픔까지 안아주는 거야. 우리 팀이 아픔까지 안아주는 거야. 언니 살사 주세요. 리사! 좋아, 좋아, 좋아. 리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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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 와, 진짜 진짜. 싸인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써 보면 좀 싸인 맞아. 어떡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뭘 나도야. 아, 좀. 짧아. 키가... 원래 축구할 때도 헤딩 못 했어요. 헤딩 못 했다. 그렇죠, 헤딩 골이 없죠. 별로. 나이스, 굿 서브. 나만 믿었는데 못 믿겠네요. 4대0이에요. 이거 또 못 넘겨. 한 번도 못 냈어. 얘네 근데 잘하는데? 이제 하면 되냐? 이제 한다, 이제. 오프로 언니, 이제부터 진짜다. 진지하게. 진지하게. 나도. 넘겨, 넘겨. 넘겨, 넘겨. 오, 됐다. 살려, 살려, 살렸어. 넘겨, 그냥. 그렇지, 그렇지. 진짜 laying대로 좀 봐. 오, 뭐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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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마! boro. 지금 무섭 template. 세리인기는. 아, Stupid. 셀프 질었어, 셀프 질. 어떻게 해. 우리의 영혼자인데. 결국 종료됐어. 야외 와서 이게 좋고 하니까 좋네. 비록 아쉽게 우리 팀이 멤버가 안 좋아졌지만 그게 못했어요. 아니, 홍구 때문에 자꾸 주눅들어서. 형님이 발이 좀 무뎌져서. 축구랑은 좀 다르더라. 축구랑은 다르네. 야, 잠깐만. 축구는. 축구는 인간계. 인천에서 족구 못 한다고 소문나게 했는데. 한족도 못 냈거든요.